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밥터풀 바비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단어 어떻게 외워야 돼요?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단어로 외우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제별로 단어를 좀 쓸어 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이어스도 있고 그리고 뭐 리터트도 있고 히스토리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별대로 한번 단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값진 시간이 될 거고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리딩에서 5점 업은 정말 문제도 아닐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어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해석을 할 때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 파악이나 내용 이해 같은 경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 뭔가를 한국말로 바꿔냈는데 초점을 좀 맞추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 거 질문해 보면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모리파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 이걸 한국말로 바꿔낸다라고 하면 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게 만들다 마음대로 조작하다 조종하다 엄청나게 많은 한국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모리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제에 들어갔냐에 따라가지고 정말 다르게 해석이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 뜻은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다라고 하는 오케이 조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준비한 이 주제에 대해서 훈육에 대한 주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쭉 여기에서 단어들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리파이 원스 비헤비얼의 말이 있어요 모리파이라고 하는 것이 바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내가 여기에서 내 의지대로 뭔가를 변화를 주다라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의 비헤비얼 같은 경우를 바꾸다라고 하면 만약 제가 이제 부모고 그리고 내 자식이 있을 때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이 나쁜 행동 같은 경우를 딱 컷을 해주고 나서 그거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나쁜 행동을 바꿔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리파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약간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비헤비얼 모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저 훈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딩 지문에서 비헤비얼 모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약간 렉처스러운 용어 같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모리파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어떤 의미 파악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속도가 남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주제에 대해서 본 날이니까 훈육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훈육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가져갈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훈육이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예요 강화하다라는 여기에서의 동사입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 제가 찍고 들어갈게요 인포스하고 리인포스는 또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자 리인포스는 이렇게 나왔지만 리인포스는 강화하다지만 비슷한 어떤 인포스 앞에 리가 떨어지고 앞에 들어간 이로 바뀌게 되면 그건 뭐다? 뭔가를 실행하다 현실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페 같은 게 바뀌면서 약간의 단어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 같은 경우는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돌아와서 리인포스는 강화하다잖아요 파절의 리인포스먼트는 뭐냐면은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긍정 강화 기법인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한국말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말 그대로 얘한테 상을 줘가지고 잘한 행동이 있으면 어우 우리 새끼 잘했다 라고 해가지고 잘한 행동을 더 극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통한 훈육을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토플에서는 리스닝에서도 이런 어떤 주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리딩에서 주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엑스트라 TV 타임을 주거나 레이럴 컬퓨를 주거나 자 잠깐 컬퓨라고 하는 거 그냥 기본 단어예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컬퓨가 뭐예요? 자 요거는 바로 통금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기숙사에도 통금이 있고 집에서 통금이 있지 않습니까? 안목적인 통금 오케이 자 later curfew curfew라고 하는 건 통금 시간 bedtime 잠자는 시간 allowance 용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서 이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대로 된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잘하는 행동 같은 경우가 있을 수만 없어요 그렇죠? 부모로서 뭔가 옳지 않은 행동을 봤을 때 상을 주지 않고 이번에는 그렇죠? punishment를 여기서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positive punishment는 뭐냐면은 어떤 긍정 처벌 기법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되게 어색해요 말 그대로 벌을 통해 가지고 훈육을 하는 거예요 parent의 입장에서는 이러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에서 단어 하나 또 제대로 가져갈게요 여러분들 with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잡초 풀을 생각하는데 이게 동사로 쓰여져서 with out이 되면은 그 잡초를 뽑아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parents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봤을 때 아 우리 children이 저런 습관 같은 경우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with out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파절의 punishment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훈육을 사용해 주는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가져가야 될 단어가 좀 많습니다 자 groun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땅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 이것도 땅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be grounded for several days라고 말하면 이건 뭐예요? 내가 땅에 딱 박히는 거예요 바깥에 친구가 왔어요 헤이 법 나와!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no I can't I broke the curfew last night so I'm being grounded for three days I'm being grounded for three days 나는 3일 동안 외출 금지야 그러니까 이제 ground라고 하는 걸 땅으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여기에 있을 때 외출 금지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? 자 그래서 being grounded for several days for breaking curfew 라고 하는 거에서 이 be grounded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다? 그렇죠 외출 금지 당하다 오케이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있는 being denied a use of a computer and internet for a period of time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컴퓨터나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여기에서 어떤 deny를 받는 거 있죠 너 이제부터 이거 사용 못해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뭐에 들어가요? 다 이 punishment에 들어가요 그래서 positive punishment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에서 긍정 처벌기법 이렇게 아시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간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케이?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훈육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항상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내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못 바꿔내도 돼요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써 이 안에 들어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지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걸로서 문제를 풀고 이게 여기에서 리딩해서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한국말로 해석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알겠죠?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주제별 단어 쓸어담기였고요 자 우리는 더 많은 단어를 다양한 주제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본 강좌에서 얘기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